요즘 무인 점포를 노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죠? 이번엔 무인 점포를 돌며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무려 1억 2천여만 원을 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달원들이 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오면 배달 대행업체 사장이 중고 거래에 볼템에 이걸 대판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할 수 이어갔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들어섭니다. 매장 내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누군가 놓고 간 지갑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칩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틀 전에도 서울 송파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들고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장 30대 A씨는 배달원 3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가 소홀한 무인 점포만을 노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10여 명의 카드를 훔쳐 아이폰 등 전자기기 1억 2천여만어치를 구입한 뒤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들은 68차례에 걸쳐 카드를 부정 사용했는데요. 훔친 카드가 정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미리 소액 결제를 해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훔친 카드인 줄 모르고 290만 원의 오토바이를 팔았던 안 모 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5만 원 매출 취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본인들 약관이 있다고 카드를 받으면 무조건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대담함을 보였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학교를 입학원 Conference